다 드라이드를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지금 산책이 나오셨어요? 마심이 나오셨어요? 이 새끼 산책 나왔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한눈 가렸죠? 한눈 가렸습니다 지금 안보입니다 지금 한발 들어요 이러고 해야돼 이러고 씨부레 야 나 이러고 카트 해야돼 이러고 이러고 해야돼 이러고 야 택가력이 발이랑 눈 가린거 봐봐 아 몰라요? 왔다 왔다? 자 1분뒤 출발 야 이거 못이겨 이거 봐봐 매비 이렇게 나온다 이거 못이겨 야 이번에 덕에 이긴다 얘들아 응원해줘 응원해줘 야 인메콜 1분뒤 출발했어 내가 어떻게 이겨 1분뒤 출발한거야 얘들아 계산 잘해 아니 못이긴다니까 이거? 야 말이 안 돼 이거 저.. 저새끼 어디갔냐 좋아 저 어디갔냐 아 뭐냐 아 왜 이런 매비 야 자녀야 이게 1길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이거 모른다 이거 아니 한바퀴 못돌았어 얘 잠깐만 아 뭐야 잠깐만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몰라 야 잠깐만 가능하겠다 이거 잠깐만 가능성이 보여 일단 한바퀴를 지금 아니 못돌았어 봐봐 사이 상추야 뭐야 못이긴다니까 이거 못이긴다니까 이거 트랙때문에 나 출발한다 아 씨부레 존나 불편해 한손을 한바퀴 들었어요 야 오 씨부레 오 씨부레 오 씨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야 이거 못이겨 이거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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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못이긴다 이거는 트랙이 트랙 그래도 좀 긴걸로 해야 돼 밸런스 깨졌어 맞지 얘들아 아 방해하지마 나와봐 밸런스 깨져 밸런스 깨져 밸런스 깨져 오형 야 드래그 끝났어 끝났어 이겨써 이겼어 야 나 리타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를 에잉 오오오 에잇 야 나 이제 세번기 에잇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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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 나 라에잇 야 닥혜아 아이가 밸런스 안 맞아 야 토케마 밸런스 안맞아 이러면 왜 너무 핸드캠 너무 세게 준거 아니에요? 차이로 갈게요 자 우리 테카이도 그냥 한번 개빨라버리도록 할게요 아 야 잠깐만 다리아파 1분뒤 한 4일초쯤에 잘 들어야겠다 다리아파 다리아파 한눈도 딱 한 4일초 되면 가려야겠어 눈 너무 아파 자 간다 그 다음 이제 한발 들을 준비할게요 어 뭐야 부스터 아 부스터 부스터 바뀌었다 자 발발 팔 보이죠? 발 팔 발 팔 한눈 가렸고 한발 들었고 한손 들었고 자 56 57 58 59 간다 출발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한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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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잘못한거야 진짜로 집중 집중 족 50 50 50 50 50 50 50 50 50 онец 50 가즈아 테이크아 몬스 따아 어우 부딪히면 안돼 난 부딪히면 안돼 쟤 몬스적이야? 못 이기겠는데 이거 야 이거 트랙 대참사 와 대참사 아 망했어 야 특행이 잘한다 나 졌어 이거 리타야 그니까 내가 원하는 맵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봐 내가 원하는 맵을 해야 돼 이거 이겼는데? 봐봐 이게 안돼 밸런스가 안맞아 내가 일본으로 하되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트랙 해야 돼 맞지 얘들아 이 형님 봐봐 와 태칸형님 와 형님 옛날 같지가 않네 형님 아 우리 태칸형님이 말이 많이 늙어졌네 야 나 똘이 타야 토경아 아 아 아니 내가 못 이겨 아아 아 그러면 진다고? 아 그래? 아 그럼 안되지 차 차 그럼 차 아 그럼 차 나보다 빠른거 할거 아니야 두손하고 내가 원하는 차 한손 들고 트랙 내가 정하기 1분 뒤에 출발 한 손만 플레이하면 되지 이제 아 2차 타시는 거에요? 아 2차 타시는 거구나 1분뒤에 출발할게 아 내가 레디를 안했구나 그리고 빠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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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스킬 못 잡고 오케이 오케이 시야보다 빠졌습니다 옛날에 혜택매 오케오케 좋아좋아 와 이형님 이거 봐봐 아 이름부르게 킬하는거 봐 다이사이 다이사이 어디야야 이씨 다이사이 길 못 잡고 있어 길 못 잡고 있어 여기 맞아? 길 못 잡고 있어 다이사이 빠져라 빠져라 34 35 다이사이 길 못 잡고 있어 길 못 잡고 있어 다이사이 다이사이 길 못 잡고 있어 중고 저의 까빡 승용 승용 ich 승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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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간다 간다 가자 한 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이거 지금 영상 나와봐 왔다아!!! 내가 왔다아!!! 띠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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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잘가구 희망중기 캠페인 띠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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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플레이비 시청자분들께 바칩니다 가자! 이거 아니겠습니까? 호우 다른 맵 다른 맵 다른 맵 다른 맵 해주세요 아 자꾸 이런 맵 하하하하 하지 마세요 아 너무 어렵잖아요 바로고 바로고 1분뒤 출발 한속 갈게요 띠꾸리 잘해 띠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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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상태 다 남경 띠압 띠 패яз 띠 gern 간다! 지겠는데? 너무 멀어 이거. 거리 너무 멀어 이거. 와 거리 너무 멀어. 와 잘한다 이거. 와 잘해볼게. 왜 이렇게 잘해? 와! 아 갓겜! 제가 너무 멀어. 아 잤다. 잘한다. 네. 얘들아 얘들아. 얘들아 이겼어! 이겼어! 으아아악!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아 이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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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카 형님 그 형이 너랑 해보고 느낀게 뭐냐면 너 예전보다 잘해졌네 근데 형님 실력이 좀 줄었는데 연애경기 한번만 해줘 형 기좀 살려줘 이번엔 두손하고 그냥 1분뒤에 갈게 아니다 50초 안될까? 실력이 늘었어 형들 터척이가 진짜로 5초 1분뒤에 꽃미낭이야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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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1분뒤에 dan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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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카 형님 오 터키형이 진짜 많이 늘었어 아 보호를 또 왜 부분도 안되냐고 야 야 이길거 같은데? 야 거의 다왔어 야 야 거의 다 어이팀에 Sta.. 가자~~ 오예스 안돼 아 빡세다 빡세 근데 잘한다 터키형이 많이들었어 아이고 터키형아 새해 복말받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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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힘내십시오 호이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